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작가이기도 하면서 회사원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40대가 넘어서 제 꿈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평생 하고 싶은 자신의 소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 괜찮아. 당신에게는 눈부신 청춘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 눈부신 만큼 당신의 평생의 소명을 찾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 밸리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도 우리나라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열정적인 창업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한국에서 투자하는 업체로 굉장히 많은 투자 자본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 작은 스타트업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너가 그럴 의사가 있으면 내가 너의 투자를 받아줄게. 오히려 제가 선택을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 눈에 그 열망,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그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왜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없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분들은 곧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될 사람이었어요.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그때 나온 그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때 나온 그 맥 컴퓨터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면서 세상이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갖고 온 이만한 서비스, 이만한 제품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은 이미 그걸 확신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부러웠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을 안 하지? 난 이미 세팅된 세상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겠다는 얘기를 하던가 엄마, 아빠가 정해준 안정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통해서 그래, 내가 미국에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처럼 한국에서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어라는 제 꿈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들이 됐던 오늘 당장 이 강의를 듣고 해보고 싶다고 결심을 하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라고 할 때 보통 냉장고를 열어보잖아요. 뭐가 있지?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걸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재료가 뭔지를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와 가장 잘 연결되는 미래의 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했을 때 여러분의 선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컴퓨터공학도 출신으로 공부도 했고 또 대기업에서 어떤 신규 사업도 있고 이렇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는 업무도 있고 지금 외국의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업무도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새로운 기술과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한테도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재료는 적지만 그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여한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을 그 시점에서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은 엄마가 가라 그러는 그런 좋은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좋다라고 가는 그러한 직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여한이 없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찾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온 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방향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그 당시 가서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데가 앞으로의 소명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찾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비행기를 타서 기장의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비행기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6시간 동안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6시간 동안 발 뻗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으세요? 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40대니까 앞으로 60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랜딩할지 모를 때는 저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불안하고 무엇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점을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느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향,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고 내 방향을 설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비록 아까 말씀드린 미래혁신창업재단이라는 그 꿈을 제가 이루다가 중간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그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내가 낭비를 하거나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가 주도된 삶이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방향이 오늘은 A인가? 했다 막상 가보니까 B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60년 뒤에 일을 미리 다 볼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쪽에 가야지만 그 다음에 보이는 안개가 거치고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가장 내 마음에서 여한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고 우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A라고 생각했던 게 A다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A다시를 했을 때 정말 여한이 없을 것인가?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와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선정한 순간 그 과정 자체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인생에서 행복의 총합은요. 매일 느끼는 행복한 순간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방향을 내가 찾는 게 중요하고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찾고 나니까 이게 저의 꿈의 신전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든 회사에 들어가면 보고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 인생에 꿈의 보고서를 써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미래혁신창업재단장이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써놨고요. 그게 어느 연도에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 연도도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5년 후, 그 다음에 5년부터 10년 사이 해야 될 것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제 꿈의 로드맵 저는 이걸 꿈의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정하고 나면요.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단기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꿈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하는 꿈이야말로 저는 살아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꿈이 계속 똑같다는 거는 그 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거나 그냥 붙여놓고 벽장 속에 있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의 신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여완이 없을까라는 질문 후에 유언장을 적어봤어요. 유언장이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후세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써보는 순간 정말 이 일이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더라도 여완이 없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제 유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김윤경은 평생 동안 한국의 청년들이 행복하게 본인들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였으니 정말 여완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화 상상력에 세계 제1위 국가로서 자만하지 말고 이러한 민족 유산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바란다. 존경받는 국가의 대표 어머니 김윤경 남김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요. 유관순 누나 이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만들어주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처럼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너무 아이들을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 꿈을 찾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타이틀을 만드는 거구나. 그 타이틀이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데 내가 그거를 한 번도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저 그렇고 내일도 그저 그렇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래혁신창업재단장이지만 5년 후에는 그게 어떤 말로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향은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그 감동처럼 우리 아이들도 나는 세상을 바꾸겠어요. 난 이 서비스 런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혁신적인 나라로 만들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제 꿈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안장도 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침마다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는 계속 저한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긍정선언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행복한 성공자이다. 왜냐하면 나의 멋진 꿈인 미래혁신창업재단장을 위해서 매 순간 행복하게 몰입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축복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도 나의 소중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어제와 다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나의 꿈 조각을 완성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고 오늘 만나는 분들은 저의 꿈을 위한 동반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세팅하고 나니까요. 하루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제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집에 보물주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거, 당장 조이는 거에 집중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웃고 있는 모습, 제 주변에 제 롤모델들 그 다음에 미래혁신창업재단장이라는 게 제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궁핍하고 너무 쪼들린다고 하는 순간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올 풍요로움도 제가 상징하는 사진들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 아침에 긍정선언문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따라하고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이 보물지도를 서로 사진을 바꿔붙이거나 새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가족의 놀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일이 좀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에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뭔지를 자꾸 자기한테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롤모델들 내가 만약에 CEO가 되고 싶다면 존경하는 CEO가 됐던 아니면 그 분야에 잘하는 멘토가 됐던 그분들을 붙여놓고 계속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심어놓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위에 계속 쓰고 시각화하고 이러면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 원리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 꿈을 향해서 저를 몰아붙이는 방법인 거거든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적고 이미지화하면 그 꿈이 왜 빨리 이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엄청난 풍류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중요한 건 그 풍류 속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거를 에스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에스크하고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보물주도를 붙이고 잠재의식 속에 자꾸 각인을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선언하는 거는 뭐와 같냐면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거 하나님한테 이러한 걸 달성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랑 같은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육상 트랙에서 준비, 출발하는 것처럼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라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신호를 보내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될지를 세팅하신 분과 그냥 오늘도 산책을 하고 내일도 산책을 하고 얻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과 인생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달성도라던가 성공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꿈의 신전을 하듯이 그냥 막연한 대명사로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모습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될 꿈 같으면요 그걸 적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뜨실 거예요. 손에서 막 땀이 나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각인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결국은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도는 자를 돕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정말 필요한 기회를 잊지 않도록 눈을 뜨게 뜨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감정.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꿈을 선언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해도 그쪽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꿈이라는 거는요. 긍정의 상태가 아니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무언가가 새롭게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이라는 건 파괴이고 없애는 거거든요. 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했지만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요. 자꾸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느낌이 나고요. 부정적인 느낌이 나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꿈으로 가기 위해서는 긍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으로 세팅을 바꾸는 건데 그게 바로 사랑과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감사라는 거는 그 안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는 구나, 겟지, 감사해요. 구나는 여러분이 가다가 길을 넘어졌어요. 우선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넘어졌구나. 겟지. 오, 내가 몰랐는데 돌부리가 있었겠지. 감사. 오, 다리뼈가 안 풀어졌네. 감사하네. 그렇게 딱 세 단계만 가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아프지 않는 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쪽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나침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제 지금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은 방향이잖아요. 긍정이면 저는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부정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지금의 마음 상태가 긍정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보는 게 저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선언한 이후에 40대 이후에 저에게 꿈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덤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꿈의 신전에 적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엄마도 청년도 모두 자신의 꿈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좀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후배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사업을 고민하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강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꿈을 세팅하기 전에는 있었지 않았던 일이에요. 꿈을 세팅한 이후로 그쪽으로 이미 저는 가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소명 찾기 소명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을 때 여한어시노문을 감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의 나침반은 나는 지금 긍정의 상태인가 부정의 상태인가 라는 걸 항상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그 꿈의 버전이 A에서 A 다시 A 다시로 바뀌더라도 여러분은 꿈을 이미 찾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성공하신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방송이나 이런 강사님들께서 항상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찾아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가슴 뛰는 일이면 본인의 가슴을 딱 만져보면 알 것 같은데 그걸 질문을 해주시니 제가 이렇게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참 그렇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요. 가슴이 뛴다라는 건 설레이고 기쁘고 열정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라라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너가 잘하는 게 뭐니? 그다음에 왜냐하면 잘 못하는 거에서 가슴 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좋아하면 그걸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저는 재능과 흥미와 열정에 대해서 교집합을 찾아보라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가 교집합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한 번 취업했다고 해서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직 같은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직 같은 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직도 걱정이 되죠. 그게 바로 인생의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점들을 연결해서 어느 방향이라는 걸 설정한 순간 그 이직이 그 방향에 맞으면 가는 거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방향으로 맞는 거를 더 스킬을 쌌던가 역량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을 찾고 나니까 의사결정이 되게 명확해졌어요. 아마 예전에는 더 좋은 연봉의 제안이 들어온다던가 남들 보기에 혹해 보이는 게 왔으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맞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그 방향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들 보기에 와 잘됐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한 없이 죽었을 때 여한 없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기반으로 해서 그 방향과 맞는지 아니면 그 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의 기간인지 를 질문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건 꼭 청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년이 됐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여한이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면서 결국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